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갖고 있어요. 인덕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다 있어요. 하지만 딱 하나 없는 게 남자복이에요. 남자복이 너무 없고 남자의 자리가 얇기 때문에 남자복이 없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슬퍼요.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고요. 어찌 보면 결혼을 늦게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네처럼 이런 기운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어떤 절회를 다니다던가 교회를 다니다던가 성당을 다닌다던가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숨이 많이 막혀요. 얘기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막히고 뭔가 올 한해는 2024년의 한해에는 이 장씨라는 성을 가진 여성은 뭔가 내 것을 많이 버려야 된다는 거 정리, 정돈을 해야 되는 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끔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모든 것도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지금